정교보다 여러분 제일 더 정교의 본질이에요. 그러니까 정교랑 다른 건 아니에요. 정교의 본질인데 우리가 아는 정교랑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. 4대 성인들의 마음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뿐이에요. 정교의 본질이고 정교를 초월한 이건 진리예요. 그런데 이게 모든 정교의 바탕이고요. 그런데 세월이 조금만 흐르다 보면 사람들의 욕심이 그 정교에 붙어서 본질을 흐려버려요. 그러니까 정교를 믿는다고 할 때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정교에서 당연히 하는 거야라고 해야 되는데 낯설어해요. 이런 길이 있다고? 정교인이 이걸 보고 낯설고 이렇게 살다 보면 나 우리 귀에서 쫓겨나는데라는 생각이 드신다며 지금 잘못된 저직에 계신 거예요. 저렇게 하다가 나 절에서 쫓겨나는데로는 잘못된 거예요. 꼭 수행하라 그러면 저 집 못 나옵니다. 이래요. 여러분 돋다 끄세요. 저 집 못 나가요. 저는 세속에 대한 갈망이 아직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수행을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죠. 수행 그러면 벌써 모든 걸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. 수행하세요. 저는 세속에 대한 미련이 많아서요. 제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요. 그런데 저는 왜 양심 강의를 하고 있죠? 저 여러분 욕심이나 세속에 대한 어떤 집착이 절대 여러분보다 덜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한 번씩 혼자 있으면 20년을 닦아도 이게 30년을 닦아도 안 닦이네 해서 왜 이러지?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지만 원리를 이해하시면요. 그게 그거는 없애낸 게 아니에요. 양심 51%만 유지하는 거예요. 죄가 안 되게만 만드는 거예요. 이게 인간의 길이고 양심의 길이에요. 양심 행자의 길이고 이 길을 여러분 정교 불문하고 걸으세요. 이 길을 걷는데 여러분 정교가 방해가 되면 나오세요. 아니면 그 정교를 바꾸세요. 개혁하세요. 루터처럼 개혁을 하시던가 아니면 나오세요. 제 얘기가 저게 지금 다 홍의각당으로 꼬시려고 정교 나오라고 하나 보다. 아니에요.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살만 하시면 그 정교는 건전한 정교니까 거기 머무시면서 동부하시면 돼요. 그런데 그 기준을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. 늘 몰라 괜찮아 하면서 판단을 중지하라는 거예요. 몰라 괜찮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말 안 해도 돼요. 딱 판단 중지하고 깨어 계실 수 있으면 돼요.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만 붙잡으시면 돼요. 그 느낌 붙잡으시고 깨어 계실 수 있으면 화도도 좋고 기도도 좋고 모두 좋아요. 아버지 해서 깨어나시면 아버지 부르고 아버지 안에서 딱 안식하고 신과 하나가 되면 돼요. 그러면 이때 특징은 뭐냐? 몰라 선정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평정심을 찾게 되고 초연해집니다. 세속에 대해서 초연한 마음을 갖게 돼요. 이 상태에서 여러분 지혜 자명한 건 자명하다고 하고 찜찜한 건 찜찜하다고 맞는 건 맞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따지세요.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스님이 그랬으니까 아니에요. 그거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가 이 얘기하면 겁내 하시는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맞다고 하실 수 있냐는 건요. 이거예요. 내가 진짜 그게 진실이라고 나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말할 수 있냐고요. 난 그냥 들은 말입니다. 아니면 그렇게 추측이 됐습니다. 이거는 힘이 없어요. 진짜 힘 있게 여러분이 자명하게 그거는 진실이에요 라고 팩트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. 진실로. 그러게 살아야 양심 행제합니다. 지금 이런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. 생활 양식이에요. 새로운 생활 양식을 제시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. 이게 모든 성인들이 걸었던 길입니다. 그 생활 양식이라는 게 그대로 여러분 길이에요. 여러분이 따라야 할 길이에요. 모든 성인들은 양심 따랐어요. 그리고 그 양심을 하나님이라고 여겼어요. 이 존재가 양심 하나님이고 양심 부처님이에요. 양심 물이고 양심 하나님입니다. 깨어있어야 되죠. 안 깨어있고 여러분 신과 하나가 못됩니다. 지혜로워야지 지혜롭지 못하고는요. 절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. 옳고 그름 자명하게 양심의 근거에서 양심에서 자명하다고 하는 건 자명하다고 말하고 찜찜한 건 찜찜하다고 말하실 수 있어야 돼요. 이걸 막는 조직이 있다면 여러분 정치건, 종교건 다 그거는요. 바로 잡아야 됩니다.